안녕하세요 순장이 되고 싶어요 순장님 순장님 제자양육순모임 LTC 순장님 수수수수순장님 순장님이 되고 싶어요 순장님 야 너 그럼 순 뭔지 알아? S O O O N 순! 순장님 순장님 순장님이 되고 싶어요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아니 순장이 하고 싶다며 순장을 세가지만 알면 되는 것 같아요 순장님 순장님 제자양육 예수님 서영리 순장님 수수수수순장님 수수수수순장님 순장님 S O O O O N 순 순장님 사람들도 다 배운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아니 다 배웠다는데 왜 또 와? 다 먹을 것 같아요 내 마음속 삼겨오지 S O O O O N 순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